열이 나고 식은 땀이 나서 이유도 없는데 숨이 가빠지곤 했어 아파하면서도 가슴은 너만 찾았고 그렇게 넌 나의 비밀이 되었어 야 너도 이렇게 떨어 널 그리는 일이 내 하루가 되어버렸어 제방에 넌 인생을 다 놀고 넌 잔잔한 예쁜 미소를 빌고 자꾸만 너를 한창 마주치고 넌 비롯해진 귀에서 손 흔들고 뭐야 이제 여기 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문 열지마 문 열지마 아니 그게 제가 저거 새 옷 눌렀는데 안 나오면 막 들어와 비밀 못 치고 야 너 어디서 다녀 아 시발 어떡하지 아 시발 저게 됐어. 저게 됐어. 저게 됐어. 저게 됐어. 너 어디있지? 어? 어? 형님. 일어나오 계셨습니까? 어? 당연하지. 아.. 스트레칭 스트레칭. 우리 저.. 변정렬이가.. 아.. 시간을 참.. 잘 지킨단 말이지. 감사합니다.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? 그래. 정말.. 얼굴이.. 어? 또 못 주무셨습니까? 팀장님 진짜 너무하십니다. 형님이 상사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형님 마음도 몰라주시고요. 그.. 세대는 얘기하지 말고. 괜찮아요. 네. 조금만. 조금만. 네. 조금만. 조금만. 괜찮아? 괜찮아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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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